세상을 읽어내며 시대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 우리 대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3월 독일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국팀이 최고상을 수상한 것이죠 놀랍게도 수상자는 대학생들 쟁쟁한 프로 디자이너들을 제치고 골드상을 차지해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기적같은 성과의 주역들은 한국의 한 지방대 신생 디자인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상작품 그저 멋진 안경처럼 보인다고요? 알고보면 청각장애인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첨단기술이 가미된 아이디어 제품이죠 심사위원단은 바로 이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이윤을 내기 위한 제품들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사회나 지구의 전 세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가를 굉장히 주된 관점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IF 디자인 어워드의 쾌거를 만들어낸 곳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 취업률은 높았지만 취업의 질은 낮은 대학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5년 전 과감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혁신의 신호탄은 수업의 변화였습니다 교육품질관리위원회 말 그대로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자리인데요 교수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강의 계획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전공을 초월해 교수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시험대에 올라야 하죠 무엇보다 교수진 절반 이상을 실무 출신으로 구성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이 전자기술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계, 디자인, 비즈니스, 경영이 다 모여야 한 개의 제품이 완성돼요 그거를 IT 교수끼리 혹은 내가 그 전공 하나만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키워비아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 그러면 디자인 교수님하고 같이 수업을 나눠보면 어떨까? 경영학 교수님한테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과는 같이 협업 좀 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위 대체 타입 교수님은 모든 수업을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 학생들이 참고할 영상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을 위해 또 하나 새로 만든 직함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업의 CEO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CEO의 실감을 느끼려면 이걸 봐야 CEO의 실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요 대표장이 김두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CEO 같지 않은 CEO입니다 사실 어엿한 간판까지 단 학내 기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곳의 직원은 8명 전부 김두현 교수의 학생들입니다 대대적인 수업 혁신을 통해 취업률은 물론 취업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데려가는 취업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모전 준비에 한창인 학생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밤샘은 기본이 됐죠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아이들 웃기게 하려고 이런 것도 입고 왔는데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뭐해?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아기 생각보다 솔직히 같은 디자이너로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험이 많은 것 뿐이지 아이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보다 더 좋은 디자이너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아 그래도 양치 않았어 다 같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배울 게 많고 뭔가 이제는 밤에 자면은 너무 한심해요 쉬는 시간이 있어서 자는데 뭔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성적이 잘 나오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제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위기 속에 멈추지 않고 혁신을 통해 돌파구 만들기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과제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경험한 모두가 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첫걸음은 여전히 수업의 변화라고요